여러분과 마운스 헬라어 문법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한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헬라어의 특징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헬라어를 공부하시다가 성경을 읽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또 두 번째로는 알파벳부터 처음 공부하는 분들 모두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운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를 공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또 그렇다 해도 혼자 공부할 때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이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헬라어를 잘 읽는 그때까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헬라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헬라어라는 언어는 그냥 1, 2년 동안 언어라는 게 1, 2년 되지는 않았겠지만 헬라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선형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형문자라는 게 어떠한 벽에 비석과 같은 그런 곳에 발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언어였습니다. 이 중에 A가 있고 선형문자 B가 있는데 B는 좀 해독이 됐고 A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전 13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어가 거의 3천 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헬라어가 어떠한 역사들을 가운데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경 헬라어가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게 다른 고전 작품을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신약성경 헬라어를 읽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과 역사 가운데에서 신약 헬라어가 형성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겠고요. 그 다음 시기인 고전 헬라어 말하자면은 클래식 그릭 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그릭 시대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대체로 호메로스로부터 해가지고 이 주전 4세기까지 철학자들의 작품이 나오는 이제 그때까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분 보면 지금 위에 눈이 좀 비어있는 것 같죠. 바로 이제 호메로스입니다. 영어로는 호모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이제 호메로스고 이제 이분은 그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와 같은 대단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이분은 그 훨씬 후대지만 이제 플라톤이에요. 철학하면은 플라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철학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각주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이 고전 헬라어 시대의 작가들입니다. 이때의 헬라어는 도리아 방언, 아이올리스 방언, 이오니아 방언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방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아티카인데 아티카 방언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플라톤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 비극의 작가들이 이 아티카 방언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요거를, 요 시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선형문자는 기원을 말하고 그 이후에 고전시대를 거쳐서 바로 우리가 읽는 읽어야 할 이 신약시대의 헬라어가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의 헬라어는 잘 아시듯이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코인에는 이렇게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영어 알파벳하고도 비슷하죠. 아직 알파벳을 익히지 않은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코인인데 공통의, 일상의 뭐 그런 뜻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요 고전시대에는 철학, 문학 뭐 그런 게 발전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미묘한 어떠한 기법들이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통, 모든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단순화되고 더 이해하기가 쉽게 이제 바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의해 그 유명한 분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이때에 정복이, 대제국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대제국이 형성되고 문화와 언어가 넓게 전파된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를 바탕으로 신약성경이 쓰인 코인의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과 그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코인의 헬라어가 과연 특별한가? 굉장히 독특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반대가 되냐 하면 여기를 봤을 때 자, 코인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코인의 자체가 일상의 보통의 그런 뜻인데 왜 특별하다고 생각했는가? 보면은 코인의 헬라어가 그 자체로서는 평범하다, 뭐 일상의 이런 뜻이지만 신약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19세기 정도까지는 이게 어떤 성령의 언어다. 그리고 세모의, 세모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를 뜻합니다.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은 굉장히 특별한 언어다. 이제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했었고 많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19세기 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의 고대 파피루스인데 그 파피루스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했던, 장사하는, 거래에 쓰였던 파피루스 또 일상의 계약들 여러 내용들이 쓰인 파피루스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보니까 신약성경이 쓰여진 이때의 언어하고 파피루스에 사용된 그 언어들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차이점은 뭐만 있냐면은 구약성경의 독특한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고 거의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이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독일어로 하자면은 비벨 스튜디엔이라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이게 뜻은 굉장히 간단해요. 독일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연구라는 작품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신약성경에 쓰인 코인의 헬라와는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시 시대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파피루스의 언어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와 그거를 연구할 때 당시의 언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헬러는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익힐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물론 언어를 익힐 때는 어떤 굉장히 일부 사람들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쉽게 익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어를 익힌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라는 것을 택한 이유가 보금을 바르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 그것도 시대를 따지자면 코인의 헬라어를 보금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로 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미묘한 문학적인 기법이 필요했다면 아까 살펴봤듯이 클래식 시대에 말하자면은 그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런 분들 헬라어 역사에 있어서 호메로스나 호메로스나 플라톤이 사용했던 것 같은 그러한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이제 코인의 헬라어는 그런 시대들이 다 지나가고 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널리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 그 방식으로 사용될 때 성경이 바로 그러한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알렉산드로스인데 그냥 우리말로 알렉산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알렉산더다. 근데 이분이 뭐를 하셨냐 하면 대정복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전 유럽에 걸쳐서 이렇게 그 영토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영토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런데 원래는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이 중동이나 페르시아나 그 지방들까지 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대제국을 정복하려면 그리스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여러 그 방원들을 사용하던 그 군인들이 모여야 됐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 마케도니아 지방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에서도 여기 쭉 펼쳐져 있던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용했던 여러 방원들이 합쳐지게 됐다는 얘기죠. 합쳐지다는 얘기는 우리가 군대 가보면 전라도에서 온 전우도 있고 또 경상도에서 온 전우도 있고 서울에서 온 전우도 있고 그런데 온갖 사투리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명령을 내리거나 그럴 때에는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그게 단순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정복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하면 헬러가 단순화되는 이제 그러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대왕의 정복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군인들이 이렇게 함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 시키게 되는 헬러어를 단순화 시키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해라는 개념이에요. 때가 참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한번 나중에 더 자세히 해보겠지만 이 갈라디아 사정 4절을 헬러어를 읽어보면 약간 더듬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자면 그래서 그대로 지격을 하자면 때의 충만함이 오메 이름의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헬러어의 배경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신약 헬러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성경이 쓰여지는데 신약 헬러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단순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성경이 번역될 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은 자기네 고윤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보르네오에 있는 어떤 부족에게 그 선교를 여러 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신학적인 개념은 이 자기네 부족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어를 써요. 말레이시아어를 쓰고 여기에서 또 말레이시아어의 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은 아랍어에서 온 게 많아요. 여기가 그 말하자면 아랍에서 믿는 이슬람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이지만 어떠한 중요한 개념들을 아랍어에서 오게 된 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신학 헬라어의 배경에서 보게 될 때 이 이 고전 헬라어가 있었던 거는 여기 아까 봤죠?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들 철학의 개념어들 뭐 여기에서 문학에서는 호메로스 비극 작가들 철학에서 플라톤 이런 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단어가 준비가 되고 개념이 준비가 됐어요.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플라톤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기법들이 신학성경을 사용하는데 쓰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 70인경을 거쳤어요. 70인경을 거쳤는데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0인경을 거쳤는데 70인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인한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로스에서 뭐 전설적으로는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우로 이렇게 번역한 게 70인경인데 여기에서 이제 구약과 세모 표현이 들어가게 됐고 구약의 신학적인 개념이 이제 헬라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코인헬라우 코인헬라우를 표현을 두 가지로 해요. 코인헬라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렉산더의 정복 이후에 이제 주후 3세기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헬레니즘 헬라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어떠한 그 문학적이고 그러한 배경들을 거치고 70인경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신학적인 개념을 거친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이 보편 언어로서 코인헬라우가 쓰였을 시기에 이 신학성경이 쓰여지게 됐다. 그러니까 보편 언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헬의 뜻이기도 해요. 코인의 뜻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준비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만 있었다면 지방어만 있었다면 성경이 하나로 번역이 됐어요. 성경이 번역이 돼도 아니 성경이 쓰여져도 또는 번역이 돼도 이게 아주 일부만 읽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보편 언어로서 코인헬라어가 준비되고 링과 프랑카라는 것은 보편어라는 뜻입니다. 보금이 전파되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헬라어가 코인헬라어로 그 시대의 언어가 준비되었을 때 바로 때가 찼을 때 때가 참해 신약성경 헬라어가 쓰여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가 바로 준비되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딱 준비되었을 때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고전헬라어와 70인경을 생각하면 좀 어렵지만 보편언어로서의 헬라어가 준비되었을 때 성경이 쓰여지게 됐다. 여기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헬라어가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코인헬라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도록 안 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언어가 코인헬이었기 때문에 그때 성경이 쓰여졌다. 이 믿음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헬라어와 한국어가 좀 많이 상관관계가 떨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로 이 시대의 언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코인의 시대의 언어다. 문학이 너무 발달됐던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보편 언어로서의 코인헬 헬라어가 헬레니즘 헬라어가 준비되었을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때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헬라어를 굉장히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헬라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약성경 헬라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과로 따지자면 한 서른다섯 가 남았나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금방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의 어떠한 소망인 원어를 능숙하게 읽는 데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